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주 중에 방문해서인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AI 낭독으로 명성황후생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는 조선의 왕비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유적지는 여주에서 자란 명성황후를 기념하기 위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명성황후의 생가, 인현황후와 명성황후의 손길이, 머문감보당, 명성황후기념관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생가는 경기도 여주 능혈리에 있는 조선구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태어나서 8살 때까지 살던 집입니다. 1973년 7월 10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집은 본래 숙종의 왕비였던 인현황후의 부친이자, 명성황후의 6대 조구인 민유중의 묘지기용 작은 집으로, 숙종 13년에 처음 지어지고, 그 당시 건물로는 안채만이 지금까지 남아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에 안채는 수리되었고,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함께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졌습니다. 명성황후생가는 조선중기산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집입니다. 명성황후생formation상 ses 명성황후생 obsc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